찐다리 nå이 cater 좋은 아침 비제행 깔아줘 그리기 아 그러네 아 근데 이쪽은 건물이 많아서 그룹이라서 그러네 자세히는 안 보인다 이쁜날 아침 아 조식 먹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조식 진짜 저렇게 다 먹지도 않아가지고 졸업 간다 다시 주문하는 그룹 오늘 멀리서 걱정하는 모습 오늘의 보도룹듀 오늘의 보도룹듀 이제 반가운 보도룹듀 오늘의 보도룹듀 이렇게 봐서 되게 예뻐 오 미쳤다 우와 아 너무 좋다 오히려 이 정도 바람이 더 시원한데? 아 여기 좋아 바닷가 앞에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 가자 와 이거 좋아 등장 컷팅 안 된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고하시기 하시마 그리고 만져봤어 만져봤으면 엄동사태 엄동사태 색깔 장난 아니다 오 색깔이 진하다고 엄청 그렇게 나오잖아 반응을 하는 말이야 먹지만 말고 되게 담백해 건강한 맛이네요 무섭단 얘기지 안은 술빵이 약간 향이 나고 술빵? 첫향이 겉에는 겉바속촉 이건 뭐야? 기본 이거 우리나라에서 파는 이건 따뜻하지 않지? 이건 겉에 맛이 약바맛이야 안에는 퍽퍽한데 겉에랑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어야 돼 근데 목이 많이 메이네요 목이 막히다 근데 확실히 아침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따뜻하니까 맛있다 그렇지 뭐든지 그렇지 따뜻한데도 맛없으면 진짜 맛없는데 또 안은 술빵이 겉에 있는 걸 아침에 해보았어 아침에 해보았어 약간 그런게 여기서 많이 봤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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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하네 근데 난 저기요 좀 이렇게 푸릅푸릅할 수 없다는 게 아니네 겨울이라 그런가 뭔가 제주터벅이긴 한다 너무 가르비해 너무 가르비해 어제 하늘 갖다 붙여줘 아악 오랫 근데 어제 갖다 붙여줘 근데 느긋하게 덮었을까 지금 오히려 더 낫지 돌아다니기는 괜찮은데 오늘도 덥다고 막 걷기 힘들다고 그랬을까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힘들어 하늘이 아쉽다 박다!x3 보인다던데 이거 봐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씩의 판단이네요 어머! 아 저렇게 길쭉한데 중간중간 끊는 거야? 와 재밌다 저 자랑 뻥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핑크색 이거인가 보다 재밌다 안 하고 먹고 있다 먹자 이게 제일 인기가 있나봐 이렇게만 보는데 하나씩 못 볼 수 있단 거 여섯 개의 970엔이네 네 이모이모 타르투 먹어봐 오이시 아니 혼대 본심을 말해줘 단맛도 없고 슴슴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내추럴런 맛? 건강한 맛이에요 이거 3천원 이상 사면 이거 주는 거래 이거 받았어 귀엽다 노랑 핑크 있었는데 그냥 노랑을 샀어 아 안내들도 진짜 바라보실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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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감상을 하시고 다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어우 바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 고기를 넘어가면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1번 그냥 평평한 길, 2번 바닷가 길, 3번 됐다 그래. 2번이야. 2번 바닷가 길이 펼쳐질까요? 2번 바닷가 길이 펼쳐질까요? 2번 바닷가 길이 펼쳐질까요? 2번 바닷가 길이 펼쳐질까요? 2번 바닷가 길은 그리고 2번 바닷가 길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2번 바닷가 길이 개인적으로 휴 Estoy sobry 오프 야 안되네 짠 짠 짠 짠 야 잠깐만 둘레여서 일곱마리니까 야 니 세개 먹어라 아우 아 스페셉이다 뿌려주구나 나도 애비 다 뵙죠? 파타파타파타 파타파타파타 파타파타 파타파타 기름 여기가 여기 있어 호가 저쪽에 있어 호가 이네 호가 이네 호가 이네 호가 이네 호가 이네 호갈 asks 자자 하 pulled 호가 이네 도움말이 4분이요? 도움말이 4분이요 도움말이 3분이요 도움말이 4분이요 도움말이 4분이요 오우 너무 예쁘다 베리로 그런거에요 도움말이 5분이요 도움말이 3분이요 도움말이 3분이요 도움말이 4분이요 앞에서 수정한 점이 더 많으니 도움말이 2분이요 도움말이 3분이요 도움말이 4분이요 도움말이 5분이요 도움말이 3분이요 대략 1분을 2분이요 도움말은 반지점이 2분만 남아있어요 제주리의 나라는데 퐁백으로 buyout 하얀 같애 할배 같아 이 동그라를 찍고 있을거야 응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래서 내려가는거니 쓸만하네? 아니야 원래 쓸만했지 나는 당연히 안될 줄 알았어 나도 저러서 내려갔냐 왜? 왜 돈 늦어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냈는데 올라오는 건 줄 알았어 그렇지 아냐 아까 내려가는 거라고 내가 자꾸 내려갔냐는 줄 알았어 일단 잘하지? 야 이렇게 크게 돈다고? 어 여기 안 올라왔으면 어쩔 뻔했니? 아 심식으로 생긴 거지 확실해? 어 심식으로 생긴 게 생기리면 너무 많은데? 야 파그치는 게 이쁘다 어 생각보다 컴퓨터가 어디서 오는 거야? 너무 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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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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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젖은 거 아니야? 젖었어 모래밭 같지 않아? 너무 예쁘다 모래밭 같지? 이거 먹어 개 없어? 공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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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만족한다 용감하다 근데 물이 안 차가워? 씻어야지 버튼 누르는 거 없어? 잡아줄까? 세워기를 잡아줘 35초 남았어 괜찮아 천천히 돼 게임이야 게임 됐다 8, 7, 6 3, 2, 1 5, 6, 7 3, 4, 5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3, 4 3 3 3 3 3 4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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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8 9 9 5 5 5 5 6 5 5 6 9 9 9 9 10 10 10 10 11 10 11 10 10 11 11 12 14 14 15 15 15 15 잘 씻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걸로 눈이랑 뿌리랑 만들어놨다. 가이들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우, 씻어. 어, 그러네. 타산 불러봐도 타산이 내려올 것 같지 않아? 원래 여기 잡신이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 어, 근데 약간 징그럭같은 것 같아.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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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친구가 토널 첫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소감이 어떤가요? 떨리나요? 오이시. 하하하하하. 아우, 아우. 터널이 끝이 나옵니다 터널 통과하니까 싫다고 난 운전할 때 터널이 너무 싫더라 피씨버입니다 터널이 나옵니다 어머 쌍터널입니다 노란톡씨 3번 보면 똥차 똥차 똥차는 운 좋은거였지 맞아 비롯하려고 지원이 맞아 비오면 이사하면 잘사는거야 그러게 비오는데 결혼하면 잘살고 비왔지? 나 안왔을걸? 나도 왔었어 할 때는 안왔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신혼여행 공항 갈등으로 비왔었어 터널 진짜 길다 드디어 지금은 바깥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우와 다이소를 안내해준 친절하신 터널입니다 서비스에 오시는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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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